영상편집 내가 못 찍을 줄 알아 나도 찍으면 잘 찍는다고 좋아 해보자 시나리오 뭐 그냥 쓰면 되지 신의 역목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더라 안녕하세요 뭐 있어요? 뭐예요? 시나리오 쓰고 있잖아 시나리오 시나리오 쌤 기대돼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진짜 영화가 뭔지 보여줄게 저 기대합니다 저 진짜 기대해요 우리 쌤이 부르지 않았나? 아 진짜 안녕하세요 쌤이 아 맞다 쌤 여기 옛날에 녹음 시리였던 거 아시죠? 왜? 여기 밤밤낸 귀신이 나온대요 쌤 귀신 귀신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 귀신 maximalist 1, 2, 3 귀엽다, 귀여워 꼬키고 했네, 진짜 뭐야? 해색이어도 장난치나? 이만 풀려 무섭지 않아 아이씨! 뭐야? 진짜... 귀신이야? 야! 잠깐만! 어? 하지마! 하지마! 뭐야 진짜? 뭐야? 뭐 들어오는 거야? 하하하하 이게.. 뭐 귀신이 뭐 이래? 병신인가? 야! 못들어와? 귀신이 총이 왜 있어? 잠깐만! 야 잠깐! 맞다.. 야! 야! 이거 방탄유리야 이 귀신새끼야! 명신새끼야! 써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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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지지? 이거 방탄유리인데 괜히 쫄았네 크! 야! 너 그냥 가라! 어? 내가 지금 너 봐줄게! 가! 내가 너 잡으려다가 봐줄테니까 가! 어? 왜 남의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방해하고 말이야! 가! 이 새끼야! 귀신새끼야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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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써지는데 귀신이 나 보니까 더 잘 써지는 것 같아 이렇게 시나리오가 쉬운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아.. 왜 또 왔어 저거? 야! 야! 또 왜 왔어? 나 이제는 안 무서워! 그냥 가라고! 뭐 국회야 여기가 뭐.. 빠루를 왜 들고 와? 야! 이거 방탄율이라고! 그냥 가라고! 안 깨진다니까? 어? 잠깐만! 야야야! 잠깐만! 야! 야! 야!ра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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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